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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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일단 본가에 왔습니다 켜게 된 이유는 별 이유는 없어요 미안해요 나도 1시에 방송을 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사실 늦게 켜만큼 오래하기도 좀 그래요 왠지 아세요? 그분이 잠드셔 이제 아버지가 잠드시면은 우리가 시끄럽게 굴면은 아씨 야 아까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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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시위에 진짜 뭐하는거에요 지금 아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하는데 자 꼬 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을 오래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동생분은 얼굴이 안깁시네요 얼굴 안깁는 편이야? 길지 긴 편인데 약간 지금 상대적은 뭐야? 어허... 아니야! 씨발! 아니야! 넌 빨리 각도 때문에 내가 더 깔아보려고 해. 내 직업을 열려면 그렇게 해야 될 거야. 아하오! 아하오! 아, 여러분!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. 천안 포르쉐 모임에 교토리가 합류했습니다. 파란 포르쉐를 데리고 왔어. 그래가지고 둘이서 우리 신당고등학교 동기잔냐. 신당고등학교 짱 결혼식을 갔어요. 나보고 축구하지 말라고 했던 친구. 그래서 오늘 내가 예식장에 드리블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결혼식이니까 내 드리블 실력 보고 혹시 기죽음이야 신랑이. 그치. 그럴까봐 일단 축구공은 안 들고 왔고.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한 것처럼 별의별 썰이 다 있을 거라고 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왜냐하면 앞에 이제 축가 불러준 친구도 신당고등학교 나온 친구거든? 상훈아, 신당고등학교 친구들 누구 왔냐? 안 왔어? 사람들이 별로. 그래? 그래가지고 교토리랑 나랑 어떻게 하지? 밥 먹을까?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왔어요. 근데 돈 넣었으니까 축가비. 아 그치. 너는 근데 방송에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어? 유튜브랑? 딱히 별로 없지. 만약 해도 드론 같은 걸 따서 이제 형 도와주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지. 그걸로 천하에 스트리머들이 많거든? 그 사람들 저기 드론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그 서랍장 열고 팬티를 훔치는 거 그런 거 아니야? 드론으로 팬티를 훔친다고? 어떻게 못 하나? 그 정도 실력이면 형이랑 일을 나가지. 저기 군사 이런 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겠지. 일리 있는 말이야? 응, 그럼. 그 돈 많이 주냐? 또 예전에 바닥에 세금씩 다 죽을 뻔했던 거 있었잖아. 어. 안전선 넘어가서. 어, 맞아. 나는 내 수영식 시에 과시하고 있었어. 왜냐면 저 그때 자인형 평영 일을 했던 남자라 나는 내가 거기서 이길 줄 알았어. 근데 파도를 이길 수 없어, 사람이. 나 그때 엄마 나 저렇게 되면 진짜 죽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엄마가 진짜 나 뒷손에 개세히 떼어서 여러분 하는 거 아니야! 여러분! 나 사람 뭐야!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나왔어 이거 앉아서 전화해서 그 다음에 둘이 엄청 맞짱을 떴거든? 얘랑 나랑 엘리베이터에서 싸우고 집에 들어가서 분위기가 싸해졌어 그래서 엄마가 야 너희들 왜 그래? 내가 얘한테 말할 거 처음에 야 우리 싸웠던 거 말하지 마라 엄마한테 됐어 형! 이랬는데 내 목숨은 그 X같아 가만있었다? 내 새끼가 나한테 엄마 앞에 있는데 말해? 너 왜 이 짓말이야? 너 그 얘기 해도 되냐? 엄청 어릴 때 나 오줌 쌀 거야! 그 때 나이가 몇 살이었지? 거의 한 5살에서 7살 사이? 엄마한테 유치원 같은 거 다녀와서 혼났을 때였어요 뭐 때문에 혼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뭔가 되게 억울했어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고 오면 이렇게 효자성으로 엉데를 좀 때렸었거든요 가끔 이렇게 살살 톡톡톡 너무 아파서 서운해서 나 자꾸 때리면 나 지금 여기서 마지 먹고 오줌 쌀 거야! 이랬어요 엄마가 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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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둘이 쐬졌어 그래서 내가 바로 커서 에잇! 딱 이렇게 바로 오줌 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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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공개의 생이 온다. 지현아 헤어졌을 때 기분 좋았냐? 헤어졌을 때? 당연히 X같았지. 그치. 내가 그 느낌이 싫어서 연애하고. 어우 씨와 돈 빠져나가는 표정인데? 안돼! 형도 좀 싸지가 없긴 했어요. 형이랑 저랑 초등학교 때는 좀 같은 학원에 다녔어요. 천하에 와서. 근데 아빠는 회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학원에 땡땡 쳤어요. 한 번. 근데 이 새끼도 쳤었거든. 약간 그런 거 알죠? 동생이니까 형이 먼저 하는 걸 보고 저 좀 괜찮아 보이는데? 하고 했지? 형한테? 형 나 오늘 학원 땡땡 쳤다. 약간 썰을 즐겁게 봤는데? 하루아파한테 뭔 일이었어 전화. 나도 이걸 이후에 했어. 형으로서 동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. 집 들어왔는데 아빠가 바로 너 어디 갔다 왔어? 웬일로 집에 계셔. 학원 갔다 왔는데요? 학원? 학원? 바로? 벽 잡아. 옆에서? 그리고 그것도 좀 웃겼어. 남자들이랑 그런 게 있잖아. 짱에 대한 동경이 이런 게 있잖아. 그치. 그래서 혜영이가 그때 당시에 내 친구 중에 재준이라고 중학교 짱이야. 중학교 땐 내가 일장이라는 단짝이었어. 왜냐면 걔도 그림을 좋아했고 나도 그림 좋아했고 서로 개교 코드가 통했기 때문에 그 일장하고 내가 친했었어. 그래서 걔가 맨날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랬었단 말이야. 초 5분간 상관. 재준이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재준이한테 얘기했어. 근데 내 동생이 좀 싸우고 일진 이런 거에 동경심이 있는 거 같아. 네가 한마디 해줘. 그래서 재준이가 컴퓨터 게임 얘가 하고 있어. 전 어떤 거 없이. 대형아. 일진하지 마라. 이거 없이. 근데 그 형이 그렇게 하고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. 뭐. 자기도 사실은 싸우를 안 한다. 약간 그냥 과장된 말이 많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중1 넘어갈 때 이제 형이 중3이에요. 제가 중1 때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웠어. 우리 학교 애들이. 애들끼리 집어. 가. 가는데? 와 저쪽으로. 구성중 일상이 지금. 중학교 일하는 형 피지컬이 아니야. 우리 중학교 애들 다. ㅈ됐다 이거. ㅅㅂ 이거 어떡하지? ㅈ됐다 하는데? 와. 옆에 재준이 형 지나가는 거야. 내가 장난 찌실하게. 하아악. 재준이 형. 이게 뭐야. 근데 뭔가. 걔가 되게 쫄았어. 그 놈은 미친놈이었거든요. 그 고릴라는 진짜 미친놈이었거든요. 근데 걔가 막. 재준이 형이. 야. 지금 동생들이랑 싸우냐? 그러니까. 나도 물 한 명 믿어. 그러니까 둘째. 오. 약간 당황한 그 눈빛. 야. 친구들께 싸우지 말고. 이렇게 할까? 걔가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끝났어요. 근데? 그 형이 갑자기. 야 형아. 나왔어? 형이 가서 패줄까? 이러는데. 정말. 그저께만 해도. 싸움 같은 거 아니에요. 요즘도 잘 연락하고 지내시나요? 올해는 못했고. 작년쯤에 내가. 연락이 닿았었거든. 재준아 요즘 뭐하고 살아? 했더니. 나? 나 아직 두성중 짜하고 있어. 미친놈이. 요즘 삥을 잘 못 뜯어가지고. 한 달에. 400원 정도 버는 것 같아. 미친놈이. 미친놈이. 진짜 이런 게 많아서. 약간. 우리 중학교 때는. 진짜 좀. 삥 뜯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. 예전에 친구들이랑.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. 초등학교 운동장에서. 무상 형들 와가지고. 야 괜히 있냐? 약간 용돈받아서. 초등학교 1만원짜리 한 장 있었던 말이야. 뺏겼지. 그래서 집으로 가서 또. 형한테 또 꼰질렀어. 형이. 자전거 타고. 운동장으로 갔어. 근데. 그 두 놈이. 우리 형 친구였던 거야. 시발 존나 떠들고. 같이 막 놀고 있어. 갑자기. 툭 툭 툭 툭. 미안해. 나한테 사과 안 해. 우리한테 사과하고. 아니야. 됐으면 그냥 가. 그냥 가래. 지들끼리 막 쇼봐봐. 형이. 나한테 만원 줬는데? 그래서 주면서 하는 말이. 야. 내가 사줬으니까. 5천원은 나 주는 거다. 결국. 삔길 툭 툭 툭. 서로 초등학교 때인가? 뭘 기억이 안 나는데. 형이. 집에서 이사한 걸 정했어요. 아빠한테. 주말에 하루는. 아빠도 담배를 꼭 피지 않는 거야. 대신. 나랑 생각해서. 게임을 안 할게. 이 딸 룰을 혼자 갑자기 정했어요. 아빠가. 어. 알겠다. 뭐 약간 기특했겠지. 아빠는. 아빠는 이제 어린애들이. 그런 거 하니까. 귀엽겠지. 근데. 일단 저도 잘못했어요. 몰래 피시방 갔어. 다시 집에 왔어. 그리고. 형이. 뒤내끼 들어왔어. 갑자기 형이. 아빠한테. 아빠. 아까. 내 친구가 그러던데. 형이 게임 킬다고 로그인했다던데. 형이 그럼 게임한 거잖아. 갑자기 이러는 거야. 막고 나서 내가 약간 서럽게 자려고 하는데. 무튼 그 생각에. 나는 메이플의 친구 창에. 형 친구라는 사람은. 초대 친구 된 적이 없어. 이 새끼가 들어왔던 거야. 이 새끼가 게임을 한 거라고. 목격이 존나 많았다니까. 얘가 피시방에서 메이플하고 있었어. 근데. 집에 들어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. 형 내가 피시방 갔었는데. 어떤 새끼가 나한테 욕하는 거야. 막 근데 내 이름도 막 그러던데. 내가 같은 피시방이더라고. 그래서 그대로 협력 가서 존나 폈었어. 진짜 그런 새끼가 개빡친다니까. 이랬는데. 거기서. 니 말에 거짓말이 있구나. 그래서 뭔 소리 했더니. 이 새끼는. 허세를 부린 거야. 욕은 본 게 맞지만. 사람을 팬 적은 없어. 왜냐하면 그 욕했던 게 다였거든. 지기 싫었지. 난 우리 형이랑 생각도 못했던 게. 좀 레벨 높은. 그때는. 초등학교 때. 레벨 100만 넘어가. 엄청 높았잖아. 엄청 높았지. 뭐하니 43짜리 시발. 전사 파이터. 다 기절하러 갔는데. 갑자기 막. 썽커 하나 끌고 가지고. 지 passat. 종이형 병신. 주었기 profit 두 — 초등학교 때 이라서. 메이플 몇 얻어서. 포순도 준네 딸랬는데. 이 새끼가 포수도 준iona 많아. 거의 또 Ты 1955rab이다. "; 10년 만다 livre. 근데 아래 점프도 없었어야 됐는데. quieres 느려 whosern ais hyper ipviv. 그냥 따라 존 epidural. ㅈ내거나 전세 그때 뚜벅이 점퍼도 없어가지고 ㅈ내 나는 로프타워 이렇게 올랐는데 테이포로 딱 올라서 정영표 씨 정영표 씨 그때 아래 점퍼도 없었어요 님들 줄 통 줄내고 내려가 진짜 내려가 그래서 또 테이포로 쏘면서 정영표 씨 초등학교 때 자동차들이 다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친구랑 이제 가는데 밤에 이제 애들이랑 놀고 좀 노삼방년도 하고 하니까 제 친구가 야 니 자동차 위에다 너 똥 똥 쌀 수 있냐? 야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파트 안에 주차주차 내려가서 자동차를 올라와서 똥을 땄어요 나 새끼야 오케이 뚜뚜뚜뚜뚜하고 딱 싸고 했는데 와 차주분한테 걸린 거야 뭐예요? 진짜 뭐라 말이 안 나오잖아 솔직히 그 당시에는 똥을 빨리 닦고 싶었어 진짜 있는 거 들어갔다 솔직히 친구랑 얘기해가지고 근데 아저씨가 호탄을 웃으시더니 이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본인이 직접 치우고 그러면 그 차에 물티슈 같은 거 이렇게 뽑아서 나한테 주셔서 너 씨 분야 진짜 차주분 잘 만나서 저기한 거야 지금 다시 한 번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얘랑 맞짱을 떴을 때 진짜 제가 다 이겼어요 제가 힘이 좀 더 세니까 근데 가장 마지막에 싸웠을 때 내가 졌어 왠지 알아? 이 새끼가 맨날 지고 나한테 존나 당하니까 독이 이렇게 올라였던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딱 쳤는데 치는 순간 모든 영혼을 당하고 펀치가 나한테 떴다가 돈이 존나 센 거야 어? 엉? 이렇게 쓰러졌어 이 새끼야! 그랬어 그 혼도 한 번 보지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싸우면 내가 졌어 그리우려는 안 싸워버렸어 나 지금이서야 말할 수 있다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말 못 했던 건데 저는 아 더러워! 웃으면 여기가 좀 덜 올라가잖아요 이 애한테 맞아서 그래요 진짜 구락 아니야 그분 친형제라 그런지 코빼곤 둘 다 똑 닮았네요 키키르키키 그럼 저 소리예요 형이 훨씬 잘생겼지 그나마 하지마 니가 세계 2인자니까 어이 넘버원 내가 죽으면 니가 넘버원이야 넘버원 홍해완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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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음 여기엔 아야몸sch 여기서 날아가